갓세븐 앨범의 다른 멤버들 자작곡도 수록이 됐다네요. 뱀뱀의 더 리즌?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노래예요? 더 리즌은 그냥 이제 제가 저번에 앨범에 되게 슬픈 노래 썼어요. 근데 이번 앨범은 조금 저번에 앨범이랑 좀 다르게 좀 행복한 노래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듣는 사람 입장도 뭐 제 입장도 그냥 고마운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 위에서 이제 이 노래 통해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리즌과 그 이유, 너 때문에 내가 숨을 쉰다, 너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있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더 리즌. 유기엄의 우리는? 예 저는 이제 저번에 747 앨범 중에 제가 쓴 노래가 있는데 그거랑 연장선 느낌으로 좀 라틴 리듬으로 썼고요. 조금 팬들이랑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뻔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진 않겠다 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영재는 망설이다? 아 네 이거는 제가 제 인생 처음 썼던 곡이. 첫 곡이에요? 네.고요. 약간 누구나 탈법한 썸타는 사랑을 이제 녹여본 곡이에요. 망설이다는 보니까 망설이다 그냥 결국엔. 망설이다 결국에는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망설이다라는 노래 영재의 인생의 최초로 만든 노래예요. 오오. 얘기했는데요? 방금 얘기. 혹시.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몰랐지. 땡큐 브로. 진영은 고마워. 근데 망설이다라는 최초.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최초 그 룸메이트는 폐지됐구요. 폐지됐습니다. 진영이 고마워. 아 그냥po101께 감사하다는 그 말을 좀 전하고 싶어서. 팬을 향해 맞는다고요? 단지 팬 분들을 위한 곡이죠. 근데 다 들으셔도 돼요. 좋은 곡이니깐 다 들으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